꼬치유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배드랍도 있고요 타월이랑 수건도 넉넉히 있고 옷장 있고요 저거는 뭔가 했더니 TV였습니다 TV를 왜 이렇게 가려놨지? 텔레비전 있고요 물을 아예 생수통을 가져다 놨어 조그마한 바가 있고요 캑실이 아담한 것이 있을 건 다 있고 좋습니다 여기는 세면대 화장실이 따로 있고 되게 조그만한 매탕이 하나 여기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피가 많이 옵니다 이 동네 비가 자주 오는지 가고 싶으면 올 때마다 비 오네 그런데 그런데 더 비 오는 날 온천안은 맛있고 꿀맛이기 때문에 별을 못 보는 게 안타깝네 여기 별 잘 보이는 거 보던데 이 동네 비가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가 거꾸로 네, 나는 다행이네 그냥 다행이네 그리고 더 잘 잘 못하는 게 좋습니다 아, 또 다른 배가 여기에 계신 게 복숭아 맛이 나는 그런 것 같죠? 우롱차랑 오렌지 주스 요거는 칵테일도 여기 귀여운 칵테일 칵테일은 요렇게 만들어먹을 것 같네요 뭐가 있나요? 깜씨가 사진 찍는 것 같네요 깜씨가 사진 찍는 것 같네요 저희는 스파클링 라인에 들어간 칵테일도 시켜볼 것 같네요 잘 먹었습니다 칵테일이 나왔습니다 칵테일은 항상 먹을 수 있는 깁이 나고 이거 맛있어? 많이 좀 주지 다시마 육수에 마차를 부어서 이렇게 먹네요 처음 먹어봐요 최근 먹으면 전형적인 감자 다시마와 녹차에 있는 초밥 양이 엄청 많이 주네요 가고시마 흑소 가고시마 오렌지 가고시마 오렌지 가고시마 오렌지 유비키안 하모지 유비키안 하모지 그런 것 같습니다 유비키안 하모지 유비키안 하모인 것 같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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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소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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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야채가 많이 떠있네요 나는 다음날의 연결이 납니다 cousin이 너무 비쌌고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엄마가 너무 쪼고 엄마한테는 마감 은이랑은 그냥 그리고 너무 좋아 윤후 하나가 되게 많이 떠있네요 수질은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또 천탐큐도 좋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늦었다. 옥상의 모누카페입니다. 비가 와서 의자가 다 젖어가지고 만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따 경치를 좋으면요. 화면 또 맑아요. 여기 칸 4칸이 풀장이다. 여기 칸 4칸이고요. 여기 칸 4칸이 9개이나 있어요. 방풍이 아직도 안 들었어요. 이제 조금씩 빨긋빨긋해져있어 가는데 날이 따뜻해져요. 오늘은 날이 맑았습니다. 형씨가 매워졌어요. 오늘 카페라고 해서 배달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르랑 이렇게 가져라나고 먹지 않아서 맛이라네요. 나쁘지 않아? 먹방을 개방해 준 게 어때요? 병치가 이렇게 좋은데요? 병치가 이렇게 좋은데요? 조식은 양식입니다. 조식은 양식입니다. 소시지, 토마토 튀김, 샐러드, 스노프, 샐러드, 소힐링, 소스, بي 게임, 시추리 팀 삼척상 도망치기 소식 여기가 온천시장에 있는 그 근처지 발길 닿는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도 없고, 목적지로 향 갑니다. 이쪽 올라가는 정도 근축이 있어. 기억이 나? 응. 긴 신나는 전문입니다. 고우나미노이게 까지 1.2km인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 왔기 때문에 관계도 귀여워. 오우. 국물이 더 이상하여 정말 귀여워. 정말 귀여웠어요. 수축간에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아, 길어졌어요.